그럼 부장 자리가 하나가 없네요, 이 형은. 없을 수도 있어, 안 뽑히면. 자, 그리고. 자, 민호야. 일어나고. 자, 반장 뽑을 텐데 반장은 나한테 그 학교 오기 전에 입구에서 누가? 손질을. 어, 저 육성 회장님께서 봄쌤에게 보내주셨어. 치맛바람, 치맛바람. 자, 발표를 할게. 자, 반장. 자, 반장. 장민호. 아, 반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. 투표도 안 하고요? 도대체 반장을 몇 년을 하는지 모르겠다. 자, 우리 민호. 공정하게 반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일로 나와요, 민호는. 자, 나오면. 반장이에요.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좀. 알겠습니다.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.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. 알겠습니다. 여러분, 반장한테 박수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집에 좋은 게 도착했을 거예요. 반장 느낌이야. 대문 앞에, 대문 앞에 좋은 거 도착했어요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반장은 민호가 그래도 복학생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많고. 그렇기 때문에 반장은 민호가 찾으려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장은 민호가 찾으려 했어요. 반장은 민호가 찾으려 했어요.